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수시로 기도하셨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주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그리고 우리가 참 얼마나 대단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르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무더기로 구원할 수 있지만 천사들을 보내면 천국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다 용서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은 피가 없어요 천사들은 피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피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변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장을 했더라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완전한 아기가 되어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려 가지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의 비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다 받아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천국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 영광을 다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오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이드가 아닙니다 사기꾼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천국의 영광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오소서 예수님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런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불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불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나도 기쁨 충만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피조물과 나누기 위해서 천사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열 몇 명의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가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원 새로운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쏟아질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피를 흘리셨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 천국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제 위대한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천국을 향하여 출발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연애하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있고 신혼생활하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있고 또 어느 곳에 또 여행을 가서 멋진 경치를 보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형평과 처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이 행복에 비하면 이 세상의 그 행복은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하고 저 천국의 행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화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출발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천국의 비자를 얻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주셨습니다 합법적으로 전부 다 천국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미국에 보면 북한의 붙들린 사람들 부통령이 와가지고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서명을 하시고 자기가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법적인 자격을 얻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밀은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잡아 주셨습니다 그 손이 무언가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2절과 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려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도대체 뭘까요? 영생이 90살, 100살, 120살까지 안 죽고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일까요? 사람이 늙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해골처럼 되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저런 식으로 해서 다 죽는구나 저분은 내 선배님이시구나 저 선배님처럼 저렇게 되어서 다 죽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다 그렇게 죽습니다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에 위암이나 장암 걸리면 결국 이게 막아가지고 음식물을 못 먹게 만듭니다 결국 굶어가지고 굶어가지고 딱 짝 말라가지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지금 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의 유전인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죽음의 유전인자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암으로 죽든지 언젠가는 노한으로 죽든지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의 유전인자 DNA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미치는 그런 시한폭탄이 우리에게 있으면 저절로 그냥 미쳐버립니다 청소년 때 미치는 사람도 있고 청년 때 미치는 사람도 있고 늙어서 미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미쳐가지고 발광을 하다가 폭탄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한폭탄을 몸에 감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한폭탄을 몸에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폭탄이 안 터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치는 병이 없어집니다 안 미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자꾸 미쳤다 이랬는데 안 미쳤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미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친 것처럼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래도 미쳐집니까 제정신을 또 돌아옵니다 제정신을 또 돌아옵니다 우리는 안 미쳐요 광기가 그냥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속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냥 욕이 저절로 나와요 욕이 저절로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보면 욕합니까?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욕 안 해 우리에게 이 광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광기가 오히려 너무 막 좀 자신이 없어져서 좀 탈이죠 자신이 좀 없어져서 탈이지 광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영생의 유전인자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영생의 유전인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가봐야 가보면은 아이고 이 세상에 참 너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가졌다 이 세상에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가졌고 너무 쓸데없는 욕심들 많이 가졌구나 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능력이 막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많이 준비되면 막 한없이 한없이 쏟아지게 되는데 믿음을 딱 닫아 놓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냥 안 와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기도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오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딱 닫아 놔 가지고 이 중요한 것이 뭔가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면 땅문이 닫혀요 다른 사람에게 막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은 그 부스러기가 오게 되는데 열두광주리가 오게 됩니다 열두광주리가 그런데 내 복만 받으려고 하고 우리 집만 이러면은 아이고 그거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 일은 생각하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염려는 물론이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어 다 죽을 때 되면 다 죽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애 어떻게 결혼시키고 어떻게 키우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그걸 압니까 죽을 놈 죽고 살로만 살고 결혼할 거 하고 못할 거 못하고 이런 것이지 부모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내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그냥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지고요 아름다워집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내일 몰라요 내일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요 내일이 며칠인지도 몰라요 오늘 오늘만 합니다 오늘 오늘 예배드리는 거 오후 예배드리고 그냥 엎드리지 뻘려 그러려 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너무너무 능력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거 준비해야 돼요 죽습니다 그거 죽는 게 아닙니다 잠깐 자는 겁니다 잠깐 자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겁니다 영생의 주사가 DNA가 있기 때문에 잠깐 자는 겁니다 아주 잠깐 자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하고 달라요 몸은 좀 자고 영혼은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천국에서 영혼은 막 예수님 막 달라마리아 성도들 막 다 만납니다 잠깐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시간이 벌써 확 지나간 겁니다 여기서는 500년 지나갈 때도 있고요 여기서는 1000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잠깐인데 조금 더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천사가 나팔만 팍 불면서요 트럼프에 막 불면서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나서 어린 양의 잔치에 올라가라 다 그냥 옷을 입는데 새 육신을 입는데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젊고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 성형수술이 돼가지고 전부 예수님 앞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밑창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죽음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비자를 딱 도장 받은 겁니다 천국 백성 우리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도장을 딱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엄밀하게 기도해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부서트려 버려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이 세력을 부서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사람이 사나운 것은 자신이 없어서 저런 거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밀사는 너무 심한 노출은 피해야 됩니다 노출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스럽게 오게 해야 됩니다 요즘 기도의 효력이 많이 안타 나고 있어요 엄밀하게 병도 나기도 하고 또 이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도 많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막 섞여 있습니다 거짓은 바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거짓은 바로 드러납니다 옛날 같으면 모르고 넘어갈 것 지금 싹 다 나옵니다 즉시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같아요 귀신같이 모든 비밀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세력이 힘이 빠지고 있고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7, 80% 정도는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참 좋은 현상이죠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종교가 자기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종교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안 믿는 걸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은 다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어서 하옵나이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광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DNA가 생기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막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 못하고 사람들이 정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싸우지 않고 경제도 살아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게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주위의 사람들 다 폭탄 감고 있어요 전부 다 광기가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막 욕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감고 있습니다 죽음의 DNA가 있습니다 그 시한폭탄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주사를 놔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사 안 맞으려고 도망가죠 저도 초등학교 때 입구에서 불주사 놓으면 막 땀 넘어서 도망갔습니다 이 주사를 안 맞으면 전부 해골로 지옥에서 태워야 됩니다 유황불로 태워야 됩니다 1, 2년 태워가 안 돼요 한 억년 정도 태워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뒤를 따라서 저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마세요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애들 문제를 두고서 염려하지 마세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 때 되면 다 알아서 죽습니다 그 전에 죽을라 해도 죽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1.1액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내 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다를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oc cá positive 두 할로 갈대 어떤 огод